여수 세계 박람회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썸머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 스카이 타워 일원에서 열립니다. 행사 첫째 날인 28일에는 음악방송 쇼챔피언과 함께하는 K-POP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돼 아이돌 가수 등 17개 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. 이어 29일에는 여수 MBC 트로트 클라스와 연계한 K-트로트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 8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. 또 행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마라톤 대회와 EDM 공연이 잇따라 열려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